반갑습니다. 단기생용 강상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 시점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할 일을 미루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은 떴어요. 근데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맞춰서 눈은 떴는데 그 시간이 최대한 차오를 때까지 누워 있잖아요.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숨 더 잘까 말까 고민하다가 처음부터 미루기 시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미뤄요. 미루다 보면요. 미루는 게 습관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미루는 게 당연해지고 이 밀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원초적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아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여러분 자 계획은 엄청나게 작성을 잘해요. 이 계획은 어떤 학생은 첫 번째 기록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획은 누구나 세워요. 아주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든 구상을 하든. 하지만 실천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미리 선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시에 실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사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공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 보잖아요. 다 이거예요. 기록은 엄청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정말 공스타그램에 하루하루 사진을 올리고 하루하루 자기 기록을 점검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우발적인 사태가 생겨요. 이 기록을 너무 철저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 우발적인 사태 때문에 이 기록을 제대로 실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는데 이 계획대로 내가 하지 못했을 때는 아, 나 오늘 하루도 제대로 못 살았구나. 상당히 제가 보기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와, 나 하루 정말 못 살았구나 하는 뭐에 빠지게 됩니까?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 상당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자신이 노력을 하고도 자신이 열심히 실천하고도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하면 자기 비하의 상태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런 학생들 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발적인 사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자,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강의 준비하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교제 준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강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교제에 집중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카톡이 날아들거나 그 다음에 또 제가 교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 계획이 무너져요.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우발적인 상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록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항상 머릿속에 우발적인 상태가 나타날 것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기록을 주로 많이 하는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많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책감, 노력하고도 열심히 하고도 자괴감, 자기비함 이런 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또 그냥 머릿속에서 구상만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구상만 하는 학생들은 항상 구상해요. 구상도 체계적이지 않고요. 그냥 대강 이렇게 살고 싶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가 없냐면 점검도 없고요. 뭐도 없습니까? 어떤 일의 효율성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하루를 보내는 게 나을지 저러한 방식으로 보내는 게 나을지 고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검도 없고요. 체계성도 없어요. 근데 이 학생들을 보면요. 뭐는 있냐면 구상만 뛰어난 학생들 대략적으로 구상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히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이어지죠. 이 자만감이 뭘로 이어지냐면 나태한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머릿속에서 그냥 야 오늘 나 수학 공부 좀 해야지 수학 한 페이지 풀었어요. 아 나 오늘 수학 공부했다. 오늘 영어 지문 공부 좀 해야지 영어 공부했다. 아 공부가 정말 잘 돼. 이러면서 자신감과 자만감과 나태의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하는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록을 철저히 세우는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미리미리 선행하는 습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학생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선행하는 건 뭡니까? 자 내가 6시 기상하기로 했다. 목표는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5시 30분에 눈이 떠져 있으면 5시 30분에 기상하는 겁니다. 자 원래 목표는 내가 6시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6시에 일어나는 거였는데 그날 잠을 푹 잔 거예요.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계획대로 6시부터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미리 5시 30분에 눈을 떴다면 5시 30분에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남들보다 그리고 자기 계획보다 30분 일찍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은 몇 분이 남겠어요? 30분 이상의 시간이 남겠죠. 그럼 이 시간에 충분히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내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책감, 자괴감, 자기 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철저히 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대개 신중하고 대개 철저한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신중하고 철저할수록 뭐가 빠지느냐 하면 여유가 없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선행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획으로만 움직이는 학생들은 계획대로만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먼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형성되냐 하면 여유가 없어지니까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춰서 내가 미리 당겨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면 좀만 여러분이 스스로 미리 선행하는 연습을 해버리면 훨씬 더 여러분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적시에 실행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 적시에 실행하는 학생들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자 적시에 실행하려면서 모든 것들을 완성된 형태 아니면 완벽한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적시에 실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계획 세웠던 것보다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웠던 계획보다 시간과 비용은 두 배로 걸리고요. 성과는 2분의 1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원래 나는 이걸 한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두 시간이 걸리고요. 한 시간 만에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시간 했는데 원래 내가 못 뵀던 수준의 절반까지밖에 못 갑니다. 저도 스튜디오 강의 하잖아요. 세 시간 잡습니다. 세 시간 안에 세 강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세 시간에 두 강 찍으면 상당히 잘 찍은 겁니다. 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빔 색깔이 갑자기 변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갑자기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빔을 점검해봤더니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적시에 실행하려고 하는데 자 완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자. 완벽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자. 일단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 실행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음에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실행해서 내가 생각했던 수준에 못 도달한다면 그 다음에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적시에 실행하려고 하면서 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한 번만에 완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천번 만번 수십만 번 반복해야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하면 다 완벽하게 이해되고 한 번 하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합니까? 이 적시에 실행하는 건 사실 여러분이 계획대로 적시에 실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추구했던 목표 여러분이 설정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완성되었다는 생각 완벽해지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번 내가 해봤다.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걸 하더라도요 첫 번째 할 때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 있잖아요. 시간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줄어들어요. 그럼 반복을 할수록 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은 발전한다는 건데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처음에요 강의 준비할 때 빔 프로젝트 만들 때요 한 페이지 만들 때 거의 30분씩 걸렸어요. 지금은요 이미 내가 빔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고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애니메이션 기법들이 종합적으로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후에 포기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가장 나쁜 학생들입니다. 자 일을 한 시간을 미뤄요.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 되면 몇 시간이 미뤄집니까? 일곱 시간이 미뤄집니다. 일곱 시간이면요 거의 하루가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점점점 늘어나죠. 24시간의 분량이 미뤄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설거지요. 물 먹자마자 컵 잠깐 씻으면 쉬운데 물컵 여러 개 갖다 놓으면 씻기가 귀찮아집니다. 자 사람은 이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이 내 앞에 놓여있다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일이 놓여있다면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고민되고요. 둘 다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뤄요. 미루는 게 그 다음 날 또 하나는 늘어나죠. 또 하나는 늘어나죠. 그럼 일주일 동안 약 7시간 분량이 미뤄지고요. 7시간 분량이 미뤄지면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판단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요. 7시간 동안 미뤄지지 아 해낼 수 없는 일을 미뤄놓고 미뤄놓은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만 받다가 끝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정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실천은 뭐예요? 일단 뭐 해보자? 경험해보자. 부딪혀보자.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해봤더니 아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으니까 다음부터는 목표를 조정하자. 이런 게 생기는데 여러분 해보지 않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검을 해봤어요.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위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시 뭘 해야 돼요? 자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하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 반드시 수행해야 될 부분을 나누세요. 아쉽지만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수행할 건 수행해야 돼요. 자 곧 사월 모의고사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럽니다. 사월 모의고사 선생님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애들도 신경 안 쓰는데 저도 내신 신경 쓰려고요. 사월 모의고사 신경 안 쓰겠습니다. 너 아직 개념도 안 끝났잖아. 예 개념 사월 모의고사 끝나고 하려고요. 이게 바로 미루는 태도예요. 적어도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선생님 사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 강의를 절반학교 못 들었습니다. 그럼 사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진짜 이 개념 전 강좌 중에서 빼서 고른다면 일주일 만에 제가 들어야만 하는 강의를 고른다면 그걸 찍어주세요. 여러분 수학도 공부를 할 때 1번도 5번을 매일매일 푸는 학생은 없잖아요. 이건 한 2주일에 한 번씩 내가 풀어보면 감각만 유지하면 되잖아요. 반드시 풀어봐야 될 문제와 어쩌다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있듯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전 단원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풀 수 있고 이건 독해로 풀 수 있고 이건 좀 개념의 안기가 필요하고 좀 더 심화된 개념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는 무엇을 끝내야 된다. 지금까지 미뤘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때까지 일단 완료를 하세요. 근데 모든 걸 다 완료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발적인 사태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피치 못한 미루게 됐을 때 그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 중에서 과도한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달성하지 못한 건 없는지 이걸 빼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자. 경영의 핵심이 뭡니까? 집중과 분산을 잘하자.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집중과 분산의 형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은 점점 쌓여가고 쌓여있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느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과목을 포기하거나 이번 시험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미루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삶의 태도고 어쩔 수 없이 일이 미뤄졌다면 다시 내가 정한 기한에 끝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 먹는 거 미루지 않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거 미루지 않잖아요. 밥과 잠을 미루지 않는다면 뭐도 미루지 말아야 됩니까? 공부도 미루지 말아야 된다. 미루는 게 습성이 되고 이 습성이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나태해지면 다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다른 학생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뤄진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서 4월 계획 잘 세우시고요. 4월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조건 경험을 한다. 가장 좋은 건 미리 선행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요. 선행이 안 되면 적시에 실행하려고 하고요. 적시에 실행이 안 돼서 사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뭐합니까? 그러면 절대 포기는 없다.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조금씩 성과를 성취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루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를 미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간단한 조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